웰컴벨 수능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용모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6월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 18번과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모의고사 변형을 대비하는 분석 강의를 많이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이번 6월달 모의고사부터는 지문 분석과 변형 포인트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복습하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학습하고요. 만에 하나 이번 기말고사 때 6월 모의고사가 변형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분석 강의를 추가적으로 학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의 목적 파악하기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시작하기 이전에 유형별대로 문제 푸는 특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학습했던 방법대로 시험 문제의 답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같이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글의 목적 파악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지? 그렇죠? 주호동사, 주호동사, 주호동사 이런 식으로 훑으다가 어디에서? 바로 아래에 해당되는 단서 외에 글의 목적이라는 건 편지라든지 광고, 공급글이기 때문에 내가 또는 우리가 상대한테 뭔가를 원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원하는 사항이 없다면 또 뭐가 있을 것이다? 단순한 어떤 정보에 제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멈춰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단은 주호동사가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바로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이나면 announce라는 단어가 보였다 이거죠. 무슨 얘기야? 발표하다, 알리다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여름에 항공비행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발표하게 돼서 이거를 알리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라는 내용입니다. 이 캠프에 참여해달라라는 홍보 끌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알리는 정도의 내용일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있는 주호동사를 봤을 때 이 캠프가 언제 열린다? 그 다음에 이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캠프는 어떠한 나이대에 이제 제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단순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더라도 주호동사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포인트야. 아직은 내가 뭔가를 원하고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바로 뒤에 여러분들 뭐가 포착이 돼야 되나면 please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정중한 요구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서 registration 무슨 뜻이죠? 등록. 그리고 tuition 무슨 뜻이죠? 수업료. 에 대한 정보를 내가 첨부를 했다 이거야. 이거를 봐달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 글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여름에 항공비행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글이다? 알리고 있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내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오지선다용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캠프의 변경사항을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탈락이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첫 문장에서 파악을 했었던 이 개체에 대한 안내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18번 언제 풀으라고 얘기했었죠? 시험지 받자마자 바스락바스락 꺼릴 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19번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번 19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신경 변화를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 어디랑 어디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보기로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답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2시간 전이었다고 하죠. 뭐하기 이전에? 과제를 제출하기 2시간 전이었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자 그럼 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제 제출 2시간 전이라는 거 달리 얘기하자면 마감 기한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close that hand 그러니까 지금 막 엄청나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의 심경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맞죠? 더불어서 지금 클레어의 심경 변화를 물어봤는데 클레어가 있는 이 포인트를 봤을 때 struggling with가 또 무슨 뜻이야? 무엇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positive한가요? negative한가요? 그렇죠. 얘는 굉장히 negative하고 힘든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일단은 답을 걸러내야 되는데 delighted 될 수가 없겠죠. relieved도 당연히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음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무관심하다? 고군분투한데 무관심하다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지루하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심경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자 답을 걸러내야지 하는 순간에 바로 답이 포착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3번이 맞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불안했는데 확신을 차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끝났는지 그 뒷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I can do it. 응? 나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갑자기 연필을 집어들었다. 라고 지금 positive하게 상황이 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초반에 듣기평가 나오기 이전까지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8번과 19번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게 만에 하나 내신의 시험이 나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분석 강의를 보고요. 선생님 분석 강의에다가 분석 자료를 무료로 링크로 걸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는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주말마다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평 18번과 19번 문제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